엄청난 비바람에 나무가 뽑힐 듯 흔들리고 도로 위 물건들이 건물 높이까지 회오를 칩니다. 불어난 물에 쓸려 내려가는 잔해 위에서 동물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차량에 갇힌 노인들은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4등급 허리케인 베릴이 한때 5등급으로 강해져 카리브 해역과 남미 일부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복구가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릴은 다시 4등급으로 나다뒀지만 최대 풍속 시속 230km로 여전히 강한 위력으로 멕시코를 향하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최고로 높은 대서양의 수온 탓에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달한 허리케인이 남미 곳곳에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베릴 예상 지역에 휴교령을 내리고 대피소 112개를 마련했으며 구호 물품 비축 등 만반의 대비태세에 나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